서한지구에서 운영 중인 이스라엘 회사에 대한 BDS 보이콧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회사에서 일하기 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관할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은 12만여 명으로 그 중 3만 5천여 명이 서한지구 내 유대인 정착총과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팔레스타인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유대인 정착촌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도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팔레스타인인들도 많습니다. 보통은 팔레스타인인 노동자 개개인이 정착촌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회사들도 정착촌의 매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전 정착촌 산업단지 미쇼라두밈에 개장한 쇼핑몰이 바로 그곳입니다. 가구, 가전, 인테리어 용품 등 리빙 제품 전문 쇼핑몰로 조성된 이곳은 현재 120개 회사가 입점해 영업 중이며 그 중 30%가 팔레스타인 회사입니다. 팔레스타인 회사들은 고객층이 유대인까지로 확대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한지구 내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각각 고용주와 노동자가 되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모두가 고용주이자 노동자 그리고 고객이 되는 새로운 공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두 민족 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쇼라두밈에서 KRM 뉴스 박정희입니다.